태풍 흰남로가 서부경남을 핥히고 간지 열흘가량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태풍 난마돌이 북상 중인데요. 서부경남은 다음주 월요일쯤 난마돌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15일 오전 9시 기준 난마돌의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9미터로 강도로 따지면 중의 세기. 난마돌은 남중국해와 적도에 수증기를 흡수해 19일쯤엔 최대 풍속이 초속 37미터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태풍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부경남도 함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권 해안 같은 경우는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와 경상권 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고.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와 위상에 따라 난마돌의 이동 경로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상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달 초 서부경남을 지나갔던 태풍 흰남로 역시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었습니다. 진주에선 배를 포함한 과수 농가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가을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함양산삼축제는 태풍의 영향권에 든 3일간 행사를 일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또 경남학교 전체에 걸쳐 이뤄졌던 원격 수업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접속하면서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난마돌의 경우에도 서부경남 해안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당부됩니다. 가을을 접어들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풍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합니다. SCS 하주입니다.